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평택효득감리교회 목사님이시네요. 이경남 목사님. 아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젊은 날에 이제 5.18 때 특전사 요원으로 아마 참전해가지고 그 내용을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 나와있네요. 그리고 활발하게 이런 100분 토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셨는데 나이가 드셨는데 6시 반 7시 정도 우연히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시를 한 편 올리셨더군요. 그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여러분 이 시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남 강변을 걸으며 목사님이 쓰신 아주 가슴에 촉촉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글입니다. 매일 새벽 강변을 걷지만 이곳은 그리 정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산새는 카이만 아그처럼 음흉한 모습이고 강물도 막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산만 방조제를 흐러서 서해 조수물이 드나들면 이곳은 물고기와 해조류의 천국 생명의 바다로 바뀔 것입니다. 나는 요즘 탈출을 꿈꿉니다. 교단은 도둑놈들의 소구리고 내 마음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디 한적한 산간에 자리를 잡고 고요히 성수를 읽고 기독교 교전을 읽으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착한 교인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와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어린 손자 손자가 자라고 있는데 나라가 이랬어야 어찌 편히 갈 수 있겠습니까 2024년도 3월 7일 날 목요일 아침 강변을 걸으며 그렇게 글을 남겼네요. 이경남 목사님 평택 효득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앞에 시상도 참 마음에 들지만 그러나 권력이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와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가 자라고 있는데 나라가 이랬어야 어찌 제가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책임감이라는 것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하시겠지만 저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덧목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책임감 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자신과 일을 만나서 평생에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낳아서 잘하고 많은 그런 혜택과 도움을 받았던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삶 전체지 않겠습니까 가끔 가다 이렇게 산책을 이경남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질문을 제자신에게 던질 때면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책임감 때문에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일하고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 분투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전 박회도 불고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를 왜 지배하게 다루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신상의 여관을 맛보겠습니까 아니면 이득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책임감인 거죠 선거 부정이 여러분 한참 여러분들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을 볼 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검수처럼 보였습니다 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검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자식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으셨으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물론 윤 대통령 주변에 이상민 행장이나 조재현 대법관이나 이동헌 대법관이나 민유숙 대법관이나 다 자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은 저하고 다른 겁니다 이 이경남 목사님의 책임감은 너무나 이런 자연스럽고 굳이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런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이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와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싶다 어린 손자 손녀가 자라고 있는데 나라가 이랬어야 어찌 편히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단 거 없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의 그런 눈망을 보거나 그래 발거스레 만 이랬는데 볼을 볼 때면 누구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의 유한성과 자신이 곧 하늘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런 빼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자식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필수고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깔아뭉개고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때로는 절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의 이야기죠 당신들 이렇게 해서 되겠냐의 이야기죠 그런 생각이 들죠 고간대작을 떠나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의 이야기죠 여기 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제 제야 H님이 이번에 제공하신 2012년 총선 그리고 지금까지 제공해 주신 2016년 총선 그리고 어제 여름 제공하신 2017년 대선 그리고 전번에 제공해 주신 2020년 총선 이걸 전체지럼 보게 되면 더불음주당의 차이집 모든 제외 국민 투표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이것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한 일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해킹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자와 외부자가 공모해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제외 국민 투표를 전부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하고 이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더불음주당이 2012년 총선에 플러스 14.02%인 겁니다 항상 선거하면 더불음주당이 뭐죠 제외 국민 투표가 다 10% 20%대 이런 플러스값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과 엄청나게 유착되어 있고 선관위 내부에 인적 세신한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이게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제야 H님이 무엇을 좀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지금까지 분석한 것은 더불음주당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였지만 그 부분 만큼 심각한 것이 민주노총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2018년도의 교육감선거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입니다 그거를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이름도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하늘 나라로 가겠습니까 그게 이경남 목사님이 절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